트로트 전성시대 2024년 3월 1회차 트로트 가수 인기 순위 투표 3월 4일 3월 11일에서 영탁이 1위를 차지했다. 영탁은 2만 14표 29.0%를 얻으며 1위에 등극했다. 지난 투표 대비 685표 감소했다. 영탁의 이어 2위는 손태진이다. 손태진은 11,027표 16.0%를 얻었다. 지난 투표 대비 947표 감소했다. 3위는 2,000원으로 2,000원은 8,615표 12.5%를 얻었다. 지난 투표 대비 187표 증가했다. 이어 박서진이 4위를 차지했다. 박서진은 5,425표 7.9%를 받았다. 지난 투표 대비 39표 감소했다. 박서진에 이어 5위는 정동헌이다. 정동헌은 3,792표 5.5%를 얻었다. 지난 투표 대비 21표 증가했다. 6위는 박지연으로 박지연은 3,343표 4.8%를 얻었다. 지난 투표 대비 148표 감소했다. 이어 이명웅이 7위를 차지했다. 이명웅은 3,330표 4.8%를 받았다. 지난 투표 대비 84표 감소했다. 이명웅의 이어 8위는 김다연이다. 김다연은 1,486표 2.2%를 얻었다. 지난 투표 대비 1표 증가했다. 9위는 홍지연으로 홍지연은 1,360표 2.0%를 얻었다. 지난 투표 대비 15표 감소했다. 이어 송가인이 10위를 차지했다. 송가인은 1,000표 1.5%를 받았다. 지난 투표 대비 275표 감소했다.